네 안녕하세요 점프트 스프링 부트 3 7회차 내용입니다 7회차 내용에서는 3.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다뤄보고요 내비게이션 바를 추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페이징 구현을 하고 그 다음 시큐리티를 위한 세팅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절은요 내비게이션 바를 추가하는 건데 이거는 보통 웹사이트마다 있는 어떤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바, 나부 바, 그냥 나부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하고요 여기 게시판에도 내비게이션 바를 추가해서 여기저기 화면에서 항상 보여지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바에 대한 내용을 레이아웃 HTML에다가 여기 부분에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내용들은 다 부트 스트랩에서 제공되는 클래스들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링크를 하나 만들어서 이 SBB라는 부분을 클릭하면 첫 페이지로 가게끔 그런 내용 항상 어디 웹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회사의 로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 로고를 클릭하면 첫 페이지로 간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구현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원 시스템을 추가할 때 로그인 페이지로 바로 가기 위한 로그인 링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추가적인 기능은 그 화면이 브라우저의 가로 너비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제 좀 모습이 좀 바뀌는데 그 폭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 이런 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자 이거를 햄버거 메뉴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뭐 경험적으로 아실 겁니다 이거를 클릭하면 뭔가 메뉴가 보여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이런 기능을 추가를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그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트스트랩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부트스트랩 min.js라는 파일을 스태틱 폴더에다가 추가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레이아웃 html의 하단 바디 종료 태그 바로 위에다가 그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내용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해서 thsrc 그리고 그 부트스트랩의 경로를 작성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파일 브라우저 폭이 좀 줄어들면 이제 요게 보여지고 얘를 클릭하면 숨어있던 메뉴가 나타난다라는 기능이고요 자 이걸 이제 좀 분리를 좀 해 봅니다 자 나부바라는 html을 추가하고요 그리고 아까 레이아웃에다가 작성했던 그 나부에 대한 내용을 여기로 다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그먼트를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네 프레그먼트를 지정을 해 주고 이름은 나부바 프레그먼트라고 이름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어 이제 그 레이아웃 html에다가 그 기존 내용은 다 지우고요 요것만 딱 추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threplace를 이용해서 그 나부바 html에 있는 나부바 프레그먼트를 이제 요 자리로 대치한다 리플레이스 이제 뭐 대치한다 그런 의미죠 어 요렇게 하게 되면은 어 이제 관리하기가 더 편한다 편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실습 화면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제 나부바를 적용을 해서 요렇게 어 메뉴가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화면을 조금 줄여 보면 네 어느 순간 어 이제 그 로그인이라고 있던 링크가 사라지면서 여기에 햄버거 메뉴 버튼이 네 노출이 됩니다 얘를 클릭을 해 보면 이렇게 숨어 있던 메뉴가 어 보여진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 페이징 기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페이징 기능이고요 자 페이징 기능은 이제 어떤 기능이냐면 어 만약에 게시글이 굉장히 많다면 네 게시글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면 보통 여러분들이 웹 게시판 서비스나 이런 걸 이용하실 때 그 수많은 데이터들이 한 화면에 다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뭐 요즘은 무한 스크롤이라고 해서 이제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이용하다 보면은 스크롤을 내리면 뭐 일정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추가 데이터가 보이고 이런 경우들도 아마 보셨을 텐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단에 뭔가 번호가 보이고 이제 그 번호를 클릭하게 되면 그 해당 데이터들이 이렇게 목록이 바뀌는 네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자 이런 거를 페이징 기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페이징 기능 그래서 뭐 게시판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제일 뭐 좀 가장 난이도가 있는 기능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기능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 기능인데 이제 여기 교재 내용을 좀 따라 해보시면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하게 페이징 기능을 구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페이징 기능을 살펴보려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뭐 게시글 데이터가 뭐 몇 개밖에 없죠 두 개 세 개 이렇게 밖에 없기 때문에 페이징 기능을 확인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를 좀 미리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 테스트 코드를 좀 활용을 합니다 이거를 일일이 게시글을 직접 쓰는 거는 너무나 이제 번거롭고 한 작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코드로서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 클래스를 열어서 자 요렇게 메서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포문을 이용해서 그 일단 숫자를 1부터 300까지 숫자를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텍스트 스트링을 만드는데 이거는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1부터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300까지를 만드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브젝트 그러니까 우리가 게시글을 추가하려면 제목과 내용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목 샘플 데이터를 만들고 내용은 내용 없음이라고 그냥 똑같이 적용을 하고 그래서 반복문을 돌리면서 계속해서 그 서비스 클래스의 크리에이트 메서드를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반복문이 한번 돌 때마다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1, 내용 없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DB에다가 총 300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내용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돌려보면은 300개의 데이터가 쫙 만들어집니다 요거 한번 실습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화면을 보시면은 먼저 그 테스트 코드를 요렇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테스트 앞에서 해봤던 것처럼 테스트 코드를 실행할 때는 일단 이 서버를 중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중지를 하고 이 테스트 코드만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서버를 실행해서 네 요기 리스트를 요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1번부터 이렇게 쭉 300번까지 만들어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페이징 처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다 나오는 거죠 모든 데이터가 다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그 한 페이지당 이제 일정한 개수만 보여주면서 밑에다가 그 번호 목록을 보여주자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징 구현을 할 때는 네 JPA를 활용하면 굉장히 쉽게 좀 상대적으로 쉽게 좀 구현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필요한 객체들이 있는데 페이지라는 객체가 있고요 페이지 리퀘스트라는 객체 페이저블이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퀘스천 리파지토리를 조금 수정을 하는데 기존에 이제 파인드홀은 따로 정의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파인드홀 메서드를 추가로 정의를 해서 자 매개변수는 페이저블 객체를 매개변수로 봤고요 그 다음에 리턴은 페이지 타입의 리턴을 줍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 스프링에서 제공되는 그런 객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클래스 그러니까 레파지토리가 바뀌었으니까 호출하는 서비스도 바뀌어야죠 그래서 요렇게 구현을 했고요 겟리스트는 일단 몇 페이지 그러니까 페이지마다 DB에서 그 페이지에 해당하는 게시글만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인지를 이제 받아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저블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인데 몇 페이지인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몇 개씩 볼 건지 한 페이지당 게시글을 몇 개씩 볼 건지 요 내용으로 페이저블 객체를 만들고 레파지토리에 파인드홀 메서드를 호출해 줍니다 자 그럼 서비스도 바뀌었으니까 컨트롤러도 바뀌어야 되겠죠 컨트롤러는 일단 페이지 객체를 받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페이지 번호를 받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퀘스트 파람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페이지라는 파라미터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 디폴트 밸류를 0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가 전달되지 않으면 가장 첫 페이지를 보여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의 겟리스트에다가 페이지 값을 보내고 리턴을 요렇게 받아온다 그리고 이제 모델에 담는 데이터를 요렇게 담아서 가져가겠다 요렇게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 객체를 활용하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음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뒤에서 그 좀 중간중간에 이제 표현될 때 이제 그때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리스트를 이제 출력을 할 때 퀘스천 리스트 HTML에서 자 기존에 여기는 이제 리스트 형태가 있었죠 퀘스천 리스트라고 근데 이제 컨트롤러에서 페이징이라고 모델에다가 담아서 가져왔기 때문에 요 부분을 페이징이라고 수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페이지 파라미터를 같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컨트롤러에다가 자 그러면 0이라고 해서 요청을 하면은 처음 10개만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1로 주게 되면은 그 다음 10개가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은 근데 수동적이죠 굉장히 근데 이제 이제 지금 더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은 여기 밑에 있는 숫자들 네 여기서 이제 숫자들을 클릭했을 때 어 이제 몇 페이지로 가게끔 네 그렇게 이제 추가를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가 그 페이지를 어 이동해 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페이징이 있는지 없는지 네 페이징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 체크해 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어 요 부분은 자 이제 현재 뭐 몇 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 앞에 페이지가 있느냐 해지 프리비어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페이지가 있다면 이제 이전이라는 링크를 활성화 시켜주고 그리고 그 이전이라는 링크를 클릭하면은 이전 페이지로 가도록 그러니까 현재 페이지보다 하나 적은 페이지로 이동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전 페이지가 없다 그럼 어떤 경우냐면 가장 첫 페이지 그럴 때는 disabled라는 클래스를 적용을 해서 그냥 이전이라는 링크가 그냥 비활성화 되게끔 네 그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요 부분은 현재 보이고 있는 페이지에 대해서 이제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추가를 해서 현재 머물고 있는 페이지에 대해서 색깔을 좀 다르게 네 배경색이 이제 파란색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을 지금 현재 페이지 값이 페이징 넘버 값이랑 일치하느냐 네 그렇다면은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추가하고 네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요 부분은 이제 다음에 대한 내용인데 다음은 이제 이전과 조금 비슷한 형태인데 여기서는 해즈넥스트라는 속성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해즈넥스트라는 것은 이제 다음 페이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좀 적용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가 없다면 disable 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페이지는 다음으로 가는 링크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현재 페이지에서 하나 증가된 페이지로 이제 링크 값을 만들어 준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밑에 이제 표현되는 부분이 이렇게 번호가 쫙 나열된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아직은 뭔가 좀 아직은 좀 이상하죠 자 그래서 그 밑에 하단에 보여지는 페이지의 어떤 개수를 이제 제한을 둘 건데 네 어떻게 제한을 두냐면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를 기준으로 5 작은 것부터 5 큰 것까지 네 그래서 여기 예시해 보시는 것처럼 현재 15 페이지를 보고 있다면 10부터 20까지를 보여준다 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뭐 17 페이지를 보고 있다면 12부터 22까지 보여지는 네 뭐 이런 이거는 이제 뭐 사이트마다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데는 계속해서 이렇게 그 여기하고 여기가 바뀌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뭐 1부터 10까지가 보여지고 10까지 가서 다음을 클릭하면 뭐 10일부터 20까지가 보여지고 네 그거는 뭐 이제 짝이 나름이니까 어 지금 여기서는 어쨌든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를 기준으로 어 5개 적고 5개 많은 것까지 이렇게 클릭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그 보여지는 형태는 가장 먼저 작성한 게시글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근데 보통 게시판을 보시면은 가장 마지막에 쓴 게시글이 가장 먼저 보이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그 정렬 기준을 좀 수정을 할 건데 자 퀘스천 서비스로 다시 와서 자 여기 이제 그 소트라는 리스트를 하나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 소트라는 거에 그 어떤 리스트에다가 뭔가 추가를 했는데 어 정렬 조건을 추가를 했습니다 어 조건은 뭐냐 그 작성 시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하겠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쓴 글을 가장 먼저 보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페이저블 객체를 만들어 줄 때 아까 처음에는 이렇게 두 가지만 매개변수로 이제 만들었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이 소트 여기서 만든 이 소트 기준도 추가를 해서 그 레파지토리로 넘겨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JPA가 이제 이 소트 기준까지 다 반영을 해서 페이징 처리를 한 결과를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보시면 가장 최근에 등록한 게시글이 가장 먼저 보여지게 된다 네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습 화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화면을 살펴보시면 어 이렇게 이제 그 게시글이 가장 마지막 300번 게시글이 가장 먼저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지금 현재 첫 페이지이기 때문에 0번 페이지가 이렇게 파란색 배경으로 좀 다르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장 첫 페이지는 이전 페이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링크는 비활성화 됩니다 자 그리고 1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전 페이지가 있으니까 이전이라는 링크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한 5페이지 정도 가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은 얘보다 5개 작은 0페이지부터 얘보다 5개 큰 10페이지까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10페이지를 보면은 5부터 15까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면은 30페이지 저 같은 경우는 30페이지까지가 있고요 가장 마지막 페이지로 오면은 이제 다음이라는 링크가 또 비활성화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게시글의 번호를 지정하는 부분인데 자 지금 현재는 어... 다시 보면은 계속해서 1부터 10가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뭔가 이상하죠 원래는 번호가 뭔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는 번호는 계속해서 같은 값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루프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그냥 순서만 매겨주는 형태로 번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게시글 수에 맞게끔 게시글 번호를 이제 맞춰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 교재에서 그 제공하고 있는 이제 게시글 번호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제 이 식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게시글이 몇 개인지 거기서 지금 현재 페이지를 몇 페이지를 보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나열 인덱스를 뺐을 때 어... 이제 그 게시글 번호를 뭐 계산해낸다 이런 의미고요 자 그래서 그 게시글 번호 공식을 적용한 내용을 그 퀘스천 리스트에다가 그... 여기 이제 반복문을 돌리는 그 하단에다가 이렇게 td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전체 게시글 개수를 가져오는 getTotalElements라는 속성을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페이지의 번호 그 다음에 이거 페이징점 사이즈는 한 페이지당 보여주는 게시글의 개수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현재 10개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루프 인덱스는 이제 나열 인덱스인 거죠 나열 인덱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서 그 확인을 해보면 어... 이제 게시글 번호가 그... 적용돼서 네... 잘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교재에서는 총 게시글 개수가 302개로 해서 지금 어... 내용이 진행됐고 그... 이제 이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 이제 뭐 앞에서 연습을 하면서 뭐 게시글을 여러 개 써보고 했으면 이제 아마 번호는 좀 다를 텐데 어쨌든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게시글 개수만큼 번호가 잘 매겨지는지 어...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네 실습 화면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제 거는 총 게시글이 303개였어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303번이라고 보여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번호를 페이지를 이동할 때마다 번호가 네 그거에 맞게끔 번호가 잘 적용돼서 보여지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첫 페이지로 가장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1, 2, 3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자 다음은 이제 답변 개수를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자 답변 개수는 어... 이제 그 제목의 표현이 되면서 이제 그 제목 옆에다가 조그맣게 숫자를 이제 추가를 하는 건데 어... 이제 이게 게시글을 쓰고 질문을 쓰고 이제 그 질문 상세화면에서 이제 답변을 추가한다라는 그런 서비스인데 어... 이제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댓글이 몇 개다 이런 거 식으로 그 뭐 여러 게시판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추가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리스트를 추가하는 부분에다가요 자 그 제목을 보여주고 거기다가 이제 스팬 태그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퀘스천 객체를 우리가 가져왔는데 그 우리가 이제 엔티티 관계를 맺으면서 퀘스천에다가 앤서 리스트를 네... 이제 속성으로 가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이즈 값을 이렇게 바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앤서 리스트의 사이즈 값 자 그래서 이제 리스트라는 그 어... 타임리프의 어떤 객체를 이용을 해서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 값을 어...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답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 풀을 이용해서 사이즈가 0보다 크다면 즉 이제 답변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거를 요렇게 그 사이즈 값을 th 텍스트로 숫자로 표현을 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으면 그냥 아예 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값이 있다면 그 사이즈만큼의 어... 숫자 값을 표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실습으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에 그 요 게시글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달아 봤었는데 그 답변이 지금 두 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요렇게 두 개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요 뭐... 나머지 게시글들은 답변이 없기 때문에 네... 아무것도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이제 답변 개수까지를 요렇게 목록에다 표현을 해 줬고요 자... 다음으로는 어... 이제 시큐리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프링 시큐리티라는 거는 어... 이제 뭐... 말에서도 딱 느낌이 오는 것처럼 뭔가 보안과 관련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 시큐리티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 회원에 대한 기능들을 굉장히 어... 잘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네... 이제 여기서 한번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시큐리티를 이제 사용을 해보려면 마찬가지로 시큐리티 관련된 이제 디펜던시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좀 오랜만에 네... 빌드.그래들에 가서 그 시큐리티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를 요렇게 두 가지를 해 주고요 또... 네... 요거 그래들 프로젝트 리프레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처음에는 이제 시큐리티가 딱 적용이 되면은 그 시큐리티의 전용 로그인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 갑자기 왜 이상한 사이트 화면이 뜨지?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시큐리티가 적용이 돼서 어... 기본 로그인 페이지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건데 어... 이제 이거를 뭐... 기존 거를 써도 되고 이제 이거를 이제 별도의 설정을 통해서 네... 따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시큐리티 설정을 하게 되는 시큐리티 컨피그라는 클래스가 필요합니다 자... 이 시큐리티 컨피그라는 클래스는 이제 기본 패키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자... 요런 내용을 이제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컨피그레이션이라는 어노테이션은 환경 설정 파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네이블 웹 시큐리티라는 거는 어... 이제 프론트에서 오는 모든 이제 요청, URL이 시큐리티를 거쳐서 전달되도록 네... 그러니까 완전 이제 입구에서 뭔가를 진짜 말 그대로 검문을 하는 느낌인 거죠 시큐리티가 그래서 모든 요청을 일단 시큐리티를 거쳐서 뭐 컨트롤러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냥 다시 뭐... 다시 돌려보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빈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했는데 자... 이거는 그 수동으로 어... 이제 또 스프링 핀 그러니까 스프링 객체를 등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요런 내용을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요런 내용을 추가를 했고요 자... 근데 요렇게 추가를 하고 나면은 어... 이제 H2가 또 이제 걸리게 돼요 네... 그래서 음... H2가 이제 걸리게 돼서 이제 이런 CSRF라는 이제 요 방어 기능 때문에 H2 콘솔 접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그 CSRF를 이제 어... 그 검증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어... 이제 모든 그런 주소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H2 콘솔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H2 콘솔로 시작하는 그 주소에 대해서는 어... CSRF를 거치지 않고도 어... 그냥 통과시켜 주겠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어... 이제 요렇게 화면이 좀 깨지는 부분이 또 보여지게 되는데 자... 이제 그거는 또 H2 콘솔이 프레임 구조로 작성이 되어서 이제 발생하는 또 문제이고요 자... 이제 그거를 어... 이제 시큐리티가 이제 기본 설정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그런 공격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시큐리티가 기본적으로 다 막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큐리티만 사용을 하더라도 그 뭐 흔히 발생하는 그런 뭐 웹사이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격들을 막아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개발 단계에서는 좀 약간의 불편함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요 교재 내용을 보시면서 어... 따라하시면은 네... 잘 진행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추가로 헤더에서 이제 그 X 프레임 옵션에 대한 부분을 어... 이제 또 해제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코드를 추가할 때 중요한 부분은 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 다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다 계속 점, 점, 점으로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가로가 열리고 닫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문장이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요 세미콜론이 여기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잘 보시고 네...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 뭐 혹시라도 또 뭐 계속 이게 이게 괄호 열고 닫는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오류가 잡히지 않는다면 네... 네... 기탑에 있는 코드를 좀 가져다가 사용을 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2 콘솔로 로그인을 이제 하게 되면은 네... 네... 기존에 사용하듯이 정상적으로 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7회차 내용 조금 네... 길긴 했습니다 내용이 네... 조금 길긴 했지만 또 차근차근하게 좀 잘 따라 해 주시면 네... 잘 어... 실습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